안녕하세요 엑소옥티비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살펴보면 10월 21일 필리핀 동쪽해상에서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의 저기압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넓은 등압선을 형성하며 그 범위는 필리핀에서 괌 대대도까지 걸쳐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등압선이 길게 확장되며 이 지역의 비와 바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경 이 저기압이 두개의 저기압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로 불리는 이중저기압 현상인데요. 필리핀 동쪽해상에서는 중심기압 999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발생했고 다시 둘로 나뉘면서 나머지 하나는 괌 대대도 부근에서도 중심기압 999헥토파스칼의 또 다른 저기압이 발생한 모습이죠. 이 두개의 저기압이 각각 발달을 하면서 인근지역 필리핀과 괌지역에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0월 25일 저녁 8시경 필리핀과 괌의 두개의 저기압이 각각 두개의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필리핀 쪽의 저기압은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로 점점 강력해지고 있으며 북상에서 대만, 오키나와 그리고 중국 중부지역을 거쳐서 한국의 제주도까지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괌 대대도 부근의 또 다른 저기압은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로 발달해서 북상 중인 모습인데요. 필리핀과 괌 이 두개의 저기압은 앞으로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요. 10월 26일 토요일 저녁 11시경 왼쪽의 필리핀 쪽의 저기압은 북상을 해서 대만, 중국 상하이,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본 큐슈, 시코쿠, 주거쿠, 오사카까지도 이 저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괌 대대도 부근의 저기압 역시 북상하면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필리핀과 괌 두개의 저기압 모두 태풍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개의 저기압, 두개의 태풍은 각각 강력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저녁 11시 무렵에 두 저기압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보면 약 2281km입니다. 이 거리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 가능한 1000km 이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두 저기압이 계속 북상하면서 서로 가까워져서 1000km 이내가 돼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각각 별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두 저기압이 서로 필리핀 저기압은 대만으로 괌의 저기압은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을 하다가 서로 거리가 좁아져서 1000km 이내가 됐을 때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 두 저기압 사이의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각자의 중심으로 서로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저기압은 각각의 위치에서 회전하며 이동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왼쪽의 필리핀 쪽의 저기압은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만을 지나고 이후 중국 남부로 향하거나 경로가 더 북상할 경우 한국 남해안이나 일본 큐슈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면 경로가 더 변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리핀 쪽의 저기압은 서북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제 이 과암 쪽의 또 다른 저기압은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더욱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태평양으로 빠질 수 있지만 혹은 북동쪽 혹은 북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저기압이 후지와라 효과로 서로 당기고 회전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동 경로가 뒤틀리거나 예상과 다르게 방향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으로 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의 필리핀 쪽의 저기압은 중국 남부 또는 한국 남해안, 일본 큐수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오른쪽의 괌 쪽의 저기압은 일본 본토 또는 태평양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바람이나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고 두 저기압이 혹은 두 태풍이 병합되거나 하나가 되어서 약화될 이 과정에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며 두 저기압이 하나로 병합이 되거나 혹은 두 저기압 중 하나의 저기압이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면 두 저기압의 경로는 매우 복잡해지며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이 경로는 중국 남부 또는 한국 남해안, 일본 본토로 향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8시 괌 대대도 인근 해상의 중심기압 1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형성되었으며 이 저기압은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길게 뻗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 괌 대대도 인근의 저기압은 중심기압 995헥토파스칼과 997헥토파스칼의 두 개의 저기압으로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저기압 현상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로 두 저기압이 함께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하루 뒤인 10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두 개의 저기압 중 왼쪽 저기압은 중심기압 981헥토파스칼로 태풍으로 발달해서 일본 큐슈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괌 인근 해상의 저기압은 중심기압 987헥토파스칼로 발달해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방향으로 북동진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태풍이 된다면 20호 태풍 짜미 그리고 21호 태풍 콩레이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3시 태풍은 무려 4개의 저기압으로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멀티풀 사이클로 제네시스 다중저기압 생성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태풍은 중심기압 931헥토파스칼로 일본 큐슈를 향해 북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저기압 또는 태풍들은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저녁 11시경 태풍의 왼쪽에 있는 태풍은 중심기압 931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큐슈 인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전역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접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이대로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대로 그냥 북상을 한다면 한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 날씨 예측인데요. 오늘 17일 목요일 중국 상하이 내륙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며 한랭전선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전선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 전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은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이 인근에 강한 바람과 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상하이 지역은 기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강풍과 비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18일 금요일에는 이 한랭전선이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선이 중국에서 폐색전선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전선으로 보통 이때 날씨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한국 전역에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가을비와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니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9일 토요일이 되면 이 폐색전선은 일본으로 넘어가며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9일 토요일에는 일본 전역에서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북부지역은 이 전선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토요일 일본은 비와 바람이 강하게 불며 저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를 하면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한 저기압과 한랭전선이 18일에는 한국에 19일에는 일본에 도달하면서 각 지역에 비, 강풍, 그리고 기온이 매우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오늘 10월 17일 현재 시간까지 폭발한 전세계의 9개의 화산폭발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오늘 새벽 4시 18분에 러시아 쿠릴렬도 북부에 있는 에베커 화산이 폭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총 9개의 화산이 폭발 중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